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놈들이고 조상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나라도 민족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자기들만 아는 에고이스트들이다 들은 대로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막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처음 교회 딱 나갔는데 믿음은 못 가졌지만 아 이거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뭔가 하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내가 종양하는 난공억 선생 이상재 선생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놀래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내가 종양하는 사람이 다 예수쟁이들이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눈이 닫혀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눈이 닫혀있으니까 그런데 설교를 듣는 순간 지식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아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의 암흑이 우리의 식견이 우리의 육안도 밝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 어두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깊음 그 환위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육안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육안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식견이란 말을 씁니다 지안 지식의 눈 이 식견이 없는 사람 이 지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몰라요 잘 먹고 잘 사면 되지 글자 읽는다고 뭐가 유익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장모님은 제가 예수 믿고 난데 교회 나가라 그랬더니 자네한테만 살짝 내가 이야기할게 나 글자를 몰라서 교회 못 간대 글자를 몰랐어요 딸네 집에 온다고 부산에 오면 차를 어느 걸 타야 될지 몰라서 물어서 탄대 저게 몇 번인데 저기 어디 가는지 한 대 물어보지 글자를 모른다 교회 나아가고 난데 한 서너 달 만에 글자를 다 읽으시는데요 우리 장모님 얘기할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볼 줄 몰랐던 신문을 보고 읽을 줄 못하는 글자를 읽고 세상 돌아가는 법이 이 세상이 이런 건데 이걸 내가 평생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라는 것이 영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다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옛날에는요 기도원에 가면 저는 그때는 목사는 아니었지만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들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는 순간 푹 넘어지고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그게 입신이라 하더라고요 입신 의심하고 비난하고 교회 욕하던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강사들이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 눈이 번쩍 뜨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픽 쓰러져서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예배가 끝나도 안 깨어나고 밥 먹고도 안 깨어나고 숨은 쉬니까 그냥 두려워하더라고 기도원에서 전도사님들이 가만히 놔두려 하더라고 아이고 갔다 오더니 그냥 천국 보고 왔니 지옥 보고 왔니 하면서 사람이 확 달라져가지고 그런 걸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많이 봤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식과 식견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 디지털 시대에 과학의 시대에 제4차 산업 시대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소리 해사니까 이제는 그런 기적들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실제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바치고 자기 자녀들을 갖다 바치고 그랬겠어요 새벽에 생기는 안 나오고 뭐 주일날 예배 교회 하면 참석하고는 그냥 목사님 비난하고 교회 불평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람 마음으로 됩니까 내 새벽기도 매일 나가야겠다 그거 인간적인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영안이 밝아지니까 그냥 먼 길에 위험하다고 오지 마라 해도 새벽기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 오해가 많았는데 그중에 또 하나의 오해가 뭔가 하면 확 열려버렸죠 아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애국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효자들이다 효부들이다 이런 제가 동양 철학한 사람이니까 동양에서는 누가 효자인지 아세요? 엄마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알아요 효자예요 엄마 어디 가시냐 시장 갔습니다 아빠 어디 가시냐 출근해서 그거 모르면 불려요 불려 동양에서는 부모님이 계신 곳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중학교 3일 때 돌아가셨으니까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고 물론 저는 예수의 애자도 모르고 저희 가족 가운데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만 예수 믿고 늦게 돌아가셨지 대가족들은 다 예수 믿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어디 가셨냐 누구 고모 어디 가셨냐 그러고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냐 그러거든 아멘서는 그러잖아요 충문 뭐라고 서는 줄 알아요 유세차 무슨 무슨 하원한테 맨대문한 줄 알아요 효자 제가 장자라 씹시다 효자 윤택 상향 웃기는 소리하고 하지 않네 효자는 무슨 효자예요 죽고 나봐야 안다면서 아버지 엄마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 장례식 하면 그 얘기 참 잘합니다 지금도 너희 아버지 어디 계시냐 천국아시 어 너희는 효자 맞다 너희는 효자 맞다 아버지 엄마 어디 계신지 모르면서 무슨 효자 상향이야 효자 상향은 그게 여러분 그거 지금 오해했거든요 예수 믿고 있는데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아는 예수제인들은 옹졸한 사람이에요 편집한 사람들이요 채찍한 사람들이요 왜? 가장 제가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자마자 저는 교육대학 다녔습니다 부산 교육대학에 말이에요 여학생들 제 동학년이 제가 같이 공부한 여학생 270명 210명에 남학생 60명이에요 우리 동학년 그 당시 교육대학 입학생 270명이었는데 부산 교육대학에 남자들 60명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꽃밭의 나비들이다 여학생들 많다 그러면 타 대학교 학생들 우리 보고 저 꽃밭의 저 강구들 저 바퀴벌레들 우리 보고 그랬다고 장가 가는 데는 걱정 없겠다 싶었거든 그런데 얘네들이 뭐라는 가면요 자기들께 하는 얘기 들리지 않아요 야 우리 예수 믿지만 예수 믿는 남자 신랑감 있더나 예수 믿는 남자 쩨쩨해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예수 믿는 남자한테 시집가라 그러는데 아이고 예수 믿는 남자 그런데 쓸모있는 남자가 없대 그리고 저는 그때까지도 신앙이 아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죠 교회는 다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겨우 예수 믿고 대학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찾아갔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찾아가가지고 전도사님 전도사님 나 다음 질문도 교회 안 날로옵니다 그랬어요 왜 교회로 변화가 안 날로였냐 나 장가 가고 싶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 예수 믿는 저녀들이요 예수 믿는 남자 쩨쩨하고 옹졸하고 편집해서 시집 안 온대 나 그런 사람 되기 싫어요 우리 전도사님 하신 말씀이 야 예수님이 쩨쩨한 사람이냐 아니죠 성경이 옹졸한 사람 편협한 사람 나와있냐 아니죠 그건 사람이 그래서 그래 그런데 그때 처녀들이 시집 안 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부른 거야 네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 너도 그만두면 너도 쩨쩨하고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때부터 혹 제가 이 기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가 모르지만 또 혹 인터넷이나 영상을 통해서 제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이게 평생 습관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포용하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가슴처럼 양팔 벌리고 십자와에서 돌아가신 주님처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평생 기도인데 혹 저희 교단에 같은 교단 사람 여기 와서 목사님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드셨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교단 총회에서 제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 교단 장자교단 그만둡시다 장자교단 그만둡시다 물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이 마음이 늘지만은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에 처음부터 분열 없이 좋은 기둥이니까 우리 교단은 어머니 교단이 돼야 합니다 장자교단이 돼야 합니다 저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르의 통합책이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저희 교단 나오는 문서는 모두가 다 어머니 교단으로서 모 교단으로서 이런 문을 씁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의 가슴하고 엄마의 가슴은 달라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전부 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엄마가 좋았던 이단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어머니래 그 교주가 장길자인가 그렇다는데 우리 집사람 이름이 정길자예요 장길자가 되면 안 되고요 정길자 바른 길 가는 길자가 돼야지 얼마나 어머니가 좋았으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같은 마음 하나님을 숨기는 어머니 같은 어머니 교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목사되기 전에 맨 처음 제가 쓴 책이 책이 제가 나온 게 한 27권쯤 되는데 중앙도서가 제 이름을 쫙 찾으면 책은 27권 밖에 안 되는데 이름은 한 100개 이상 나와요 중앙도서관에 왠가 하면 제가 평소에 성글들도 우리 중앙도서관에는 다 있거든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의 사랑과 농민의 가슴으로 한 그런 책이 있어요 제가 맨 처음 쓴 책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가슴을 가져야 된다 어머니의 가슴을 가져야 된다 편협하고 옹졸한 그래서 자기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진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큰 눈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와 믿는 아버지지만은 예수와 믿는 아버지였지만은 저는 어렸을 초등학교 1학년 8살 되던 해에부터 아버지 방에서 잤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 오래된 어른들은 알아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한 방에 주무시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럼 네가 어떻게 생겼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릴 때는 그런 것도 모르죠 엄마는 안방에 주무시고 아버지는 사랑방에 주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이 된 지도 남자니까 여자아지를 자는 안방에서 자는 것 아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사랑방에서 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이지만 제게 유익한 얘기를 참 많이 해 줬어요 아마 거기에서 제 꿈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은 어떤 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남대문교의 137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의 단위 목사가 됐냐 그러면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는 안 믿지만은요 내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책 보따리 들고 보따리 이래 메기도 하고 허리 이래 메기도 하고 그러죠 책 보따리 메고 어른들에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어른들은요 알면서도 꼭 묻거든 오 그래 학교 갔다 오냐 네 집 아들이고 맨날 보는 아들이고 네 집 아들이고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러죠 예 우리 아버지는요 기자 도자입니다 그러면 오 네가 기도의 아들이구나 감동을 안 받으십니까 저희 아버지 성함이요 기자 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도요 예수 안 믿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제가 기도의 아들이라고 기도의 아들이니까 남대문교의 목사됐지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제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신 게 있는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 세 가지를 꼭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때부터 꿈을 키워줘야 되는데 꿈을 키워줘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이 세상이 아님을 알게 해 줘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저녁이 되면 초등학교 이제 다니는 어린 아들이지만 예수 안 믿는다 그랬죠 긴 담배 때 담배 불을 한 대 한 배고 나서 담배를 톡톡 때리면서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몇 개 있는데 그때 저는 그런 꿈을 갖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작은 딸은 굉장한 부잣집에 시집을 갔고 큰 딸은 굉장히 어려운 집에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큰 딸 집에 갔대요 큰 딸 집에 갔더니 딸이 벗은 발로 달려 나오는데 참 우두박 같은 집에 잘 수도 없는데 아버지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음식 대접하는데요 저녁이 돼도 사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 니 신랑은 어디 갔노 그랬더니 공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되어서 밤참을 들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같이 가실랍니까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큰 딸이가 고구마를 삶고 감자를 삶아간 머리에 이고 공부하는 수단까지 가는데 아버지가 따라가 보니까 그 사위가 결혼한 그 사위가 거기에 앉아서 졸나가 말았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돌아오면서 그래 니가 고생이 많다 하고 겨우겨우 그날 밤 자는 동마른다고 둘째 딸 집에 갔다는 거예요 둘째 딸 집에 갔더니 어마어마 부자였는데 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인들이 와가지고 사랑방에 앉아 놓고 큰 상을 채우고 음식을 채우고 아버지 왔다고 그래가 막 상을 채우고 대접하는데 딸을 자니까 사모님은 좀 이따가 나온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많이 먹는다 하는데 저녁때가 되니까 청사초롱 불을 밝혀 들고 등불을 들고 쭉 따라 나오는데 그때 그 앞에 딸이 서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한 말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참 잘 사는구나 언니는 참 어렵더라 잘 산다고 해서 아버지 만나면 기쁜 마음으로 만나야지 이렇게 이제야 왔냐 아버지도 바빠서 그냥 가보겠다고 하룻밤도 안 자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씀이 그 작은 딸 집에는 얼마 전에 할 때 뭐 팔아먹었다 얼마 전에 할 때 뭐 팔아먹었다 소식이 오는데 큰 딸 집에서는 과거에 급제했다 뭐에 급제했다 뭐에 했다고 소식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가 이야기를 듣지만은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대단한 충격이었어요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 중요하다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물려받은 정말 소중한 자산은 그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같이 자는데 아버지가 한밤중에 일어난 때가 있습니다 육아일 때 환자가 찾아왔을 때 자다가 깨우면 짜증나고 심기길나거든요 그런데도 환자가 있다 가면 침대로 하나 안주머니에 다 꽂고 올리길 심리길 갔다가 환자들 침 주고 병 고치고 돌아오시는 아버지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요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밤중이라도 괜찮다 두시 세시도 괜찮다 목사의 기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도해라 내가 아버지한테 배운 것은 그것밖에 없다 여러분들 그거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영상보다는요 머리에 그리는 이상이 참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까지만 하고 지금 오늘 중요한 거거든요 자라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성장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성장해야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며느리 보니까 우리 손자들이 어릴 때는 차마 안 크더라고 똑같이 태어났는데 다른 집하고 비가 가면 이렇게 작더라고 지금은 잘 커요 중학생인데도 뭐 키도 크고 큰 손자들이 지금 독일에 가 있는데 독일 아이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는데 달리기를 하면 반 바퀴상 우리 손자가 더 빠르대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자랐지만 어릴 때 우리 며느리 아들이 아이고 지금 키가 안 커서 어떡하냐 여러분 자녀들이 안 자라면 엄마 아빠 걱정이잖아요 더 걱정은 뭐예요? 자라도 이 지식과 두뇌가 발달하지 못하고 지식이 발달하지 못하면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게 엄마 아빠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왜 예수 믿었는데 30년 40년 전에도 맨날 그 모양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다시 말할까요? 왜 그렇게 편협하고 옹졸하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손 벌리고 넓은 말씀으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 했거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그런 자세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곧잘 본당에서 기도하다가 지금은 저희 교회 종탑이 8층이에요 8층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이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남산 중택에 있어서 가만히 나눠도 종탑이 서울시에서 제일 높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평지에 있는 교회는 아무리 종탑을 사와도 우리 교회 종탑 못 따라와요 우리 교회 1층이 저 서울역 평지에서 올라오면 이게 청을 사와면 8층이래요 8층 우리 교회 1층이 8층에서 8층 올라오니까 18층짜리 종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종탑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요? 이것도 은혜가 되대요 죽고 어려우니까 거기에 집중하니까 몸은 움츠려도 가슴은 넓게 저 요새는 그런 표현 씁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양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니까 가능하면 저는 가슴을 넓게 열고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한 아버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웅크리고 앉아서 그렇게 내가 생각이 나더라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던 엘리아의 기도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아주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종탑 8층에서 지난 설날 얼마나 추웠어요 저는 설 지나면서 양역설입니다 송구영신 때부터 7일 동안을 제가 종탑에서 자면서 바깥에 안 나오고 거기서 물만 먹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아이고 배가 고프니까 왜 그렇게 추워요 이불을 갖다가 우리 집사님들이 종탑에 난로도 갖다 놔놓고 목사님 얼어 죽을까봐 그런데도 밤 되면 휘이이이 바람 소리가요 진짜 귀신 소리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귀신 소리 같아요 그런데서 웅크리고 기도해보니까 그것도 은의가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가슴 웅크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소리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예수로 된 지 40년인데 모태신앙으로 70년인데 이러면서 하는 모양 보면 어린애 같아 그런 안 된다 예수와 믿는 저희 아버지에게 배운 놀라운 것은 머릿속에 그리는 것 그림 그리는 것보다는 텔레비전 그때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림책 만화책보다는 글을 읽어야 그림을 딱 뽑으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 고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모양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상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떤 사람이 아주 매우 양반이었는데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가정에 있는 종들을 재산을 줘서 내보내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1800년대 생이니까 살아계시면 아마 150살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50살까지는 안 되어있겠다 저희 아버지 비 50 넘어서 제가 태어났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52살 넘어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계산해봐도 한 130살이 되어있겠다 그렇죠? 살아계시면 그런 분이니까 그래도 일제시대 겪고 6.25 전쟁이 되면서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체험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산을 정리하는데 종들에게 종운서 다 불에 태우고 재산 다 나누어주고 마지막으로 하나 딱 남았는데 종운서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자기 집안에 그런 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이왕이면 새 시대를 살아가는 김에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종운서를 가슴에 품고 물어 물어 몇십 년 전에 도망간 종을 찾는 거예요 종상교에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해방시켜주려고 가다 가다 보니까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골원님이 자기 친구라 그래서 원님한테 가서 사랑하는 친구야 오래 네가 여기 어쩐 일이냐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이런 종이 있었는데 도망을 갔다 그러는데 이 동네 어느 마을에 살고 있다 해서 내가 이 종운서를 태우고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원님이 하는 말이 돌아가라 찾아가지 마라 괜히 네가 봉변당한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내가 들어보니까 그 마을에 굉장한 유지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자손들은 종의 가정인 줄 모른다 네가 가면 맞아 죽는다 아이 걱정하지 마라고 내가 뭐 그 종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가는데 성경이 나오는 비싼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어떻게 저한테 해줬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집에 그러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모든 일이 끝나면 내가 무사히 돌아간다고 내게 편지를 보낼게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내가 맞아 죽든지 그 사람에게 갇혀 죽든지 어떻게 된 줄로 알아라 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아닌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그 동네 제일 어른이요 어른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나는 어디서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그래요 그게 암흑의 어른을 아냐고 아이고 그게 우리 아버지고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마당에 가가지고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아이고 주인 도련님 몰라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도망간 암흑암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붙들고 방바닥에 앉혀가지고 아니다 아니다 내가 당신에게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서를 가져왔다 성경에도 비싼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왔어요 손님이 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야하들아 이분은 우리의 상전 어른이시다 바깥에서 절하라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별안간 놀래가지고 뭐 상전? 우리 아픈데 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나 나가더니 막 밧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줄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칼을 갑니다 이 사람만 죽여버리면 우리는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날 죽이는 것은 언제 죽어도 괜찮다 근데 너희가 죽으면 이 골원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친구인데 내가 편지를 써 보낼 테니까 이 편지를 원님에게 갖다 주면 원님이 그래 잘됐다 그러거든 난 신부라는 사람이 돌아오거든 그때 나를 죽여라 가만히 생각해 그거 별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보는 앞에서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친구야 나는 내가 이곳에 와서 내가 하는 일 다 마치고 돌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걸 잘 다스리라 그리고는 이제 편지를 줬어요 하루 종일이라도 빨리 죽이려고 그러니까 밤중에 이제 말을 타고 그 편지를 들고 원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 원님이 편지를 착 읽어보니까 친구가 마치고 돌아간다 하거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저희 아버님이 제게 한 얘기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데리고 있었던 부목사원의 한 명은 지금은 단위 목사하고 있지만 그 가정의 표어를 여자 말을 잘 듣자 그걸 가원으로 했대요 뭔지 아세요? 원님이 달밤에 편지를 보고 있었어요 부인이 밤중에 무슨 편지를 읽어요 며칠 전에 왔다간 내 친구가 일 잘 마치고 돌아간단다 그런데 왜 편지를 밤중에 보냈대요? 낮에 보내도 되는데 편지를 잘 읽어보세요 남자는 거기까지 무력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했습니까? 큰 마음 보용하는 마음 품는 마음을 가지라 그랬죠 그러나 어머니의 섬세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편지를 다 읽어보니까 내용은 이상이 없는데 이름이 이상해요 그렇게 친구가 먼 옛날 친구가 편지를 보냈으면 옛날 친구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썼느냐 보세요 무골중자입니다 무골중자 그리고 뒤에서 안 볼까? 크게 쓰세요 집옥자입니다 친구 중옥이가 중옥이? 부인이 그 친구 이름이 중옥이에요? 아닌데 그런데 왜 이름을 중옥이라고 썼을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입니다 글자를 잘 묘어야 된다 침착하게 그래서 제가 한자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한 번 보실래요? 한 번 보실래요? 일천천자죠? 마을이자죠? 천리에서 시체 시자입니다 이게 이를 지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천리 바깥에서 시체의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 말은 그러니까 원님이 가는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빨리 잡아오라고 잡혀왔습니다 같이 가자 원님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 마을로 갑니다 마을을 포기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을 다 묶어서 문서를 만드는데 중옥이 본 이름은 아니지만 중옥이라는 친구의 종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종에서 해방될 것이 아니라 처음 종으로 만들고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중옥이 재산으로 만들어서 바꿔놨단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들은 저희 아버지의 얘기지만 제가 지금도 이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중옥이 천리 바깥에서 시체의 이렇다는 이름 그래서 이야 한자가 참 신비하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배워야 한다 유관이 어두운 것도 문제지만 식견 지식의 눈이 밝아야 한다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한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은 대개 중국으로 중국은 아닙니다 지금 중국말은 중국사람들이 이 글자 안 씁니다 아니 지금 간자체에서기 때문에 중국말은 아닙니다 한국화되어 있는 한자 그러지요 그래서 저는 무엇은 강의를 한다거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꼭 사진을 찾아보고 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풀이를 해보고 그러면서 저 신앙을 해보게 했다고 생각 많이 하는데 그중에 제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죄란 뭐냐 얘기할 때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뭐냐 그럴 때 죄가 뭐냐 성경의 죄는요 성경의 죄는 불순종의 죄인데요 넉사자의 안이비자 네 가지가 아니면 죄다 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가지가 아니면 죄다 불선 착하지 않으면 죄다 불이 어롭지 못하면 죄다 선해야 됩니다 착하해야 됩니다 불법을 어기면 죄다 그런데 그 죄의 제일 큰 죄는 불신 믿지 않는 게 큰 죄다 그래서 네 가지가 아니면 죄다 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듣고 배워도 이 기도원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영안이 일어서 하나님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한 가지라도 배우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그거로 내가 쓰는 말인데 가서 전도해야 한 사람에게 구원하는 거지 전도하자 하자 수천번 말하면 뭐합니까 가야 있는 거예요 가야 수천명을 만나든 수배명을 만나든지 가야 한 사람에게도 만나고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한 사람에게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냥 방 안에 앉아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야죠 골방에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원에 이왕이면 기도할 때 기도원에 오셔서 한 가지라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 딸아이가 다섯 자리 아이가 같잖아요 이 다섯 자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는 네 살 때 태국에 왔는데 제가 다섯 살이에요 이런 거야 그래서 야 니가 글자를 아냐 얘 글자를 아냐고 했는데 다섯 자리가 태국 글자인데 한글 하나도 몰라 다섯 살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내보고 하는 말에 그래서요 제가 기억니언 가나다라 책을 사이에서 내가 화를 뻘콕 났어요 야 니 그렇게 글자 배웠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가나다라 마바사 기억니언 디클 리얼은 초등학교 4학년 돼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추억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글자를 기억니언 디클 리얼로 글자 배웠습니까 아야 어요 그래가 글자 배웠어요 애 망치려고 시작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애들은 글자보다 그림이 가까워요 그래서 만화책 보지 말고 생각을 넓혀야겠지만 글자는 그렇게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혹시 지금 손주를 두고 있거나 이제 글자를 배워야 될 아이 있으면 제 말 잘 들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국어선생이 했던 사람이에요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자리 기역니언 디클 리얼 가르치고 아야 어요 가르쳐가지고 언제 글자 배워요 글자 못 배웁니다 그것은 글자를 다 알고 난 다음에 우리만의 구조를 아는 것이지 글자는 그렇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때에는 바둑아 바둑아 이리와 나하고 놀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 글자가 가나다라 배워서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눈으로 어 이게 받자네 눈물이 그냥 사진이 찍힌 거예요 아 이래 생기면 받자다 이래 생기면 둑자구나 아 이래 생기면 아자구나 아가 아가 이리와 나하고 놀자 이래 나왔어요 아 이게 아짜고 이게 가짜구나 그렇게 배워나 놓고 자기들은 머릿속에 그렇게 배워나 놓고 아이들한테 이걸 전부 다 나눠가지고 글자를 배우니까 애들이 글자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유치원 선생님이나 유치원 원장님도 있으면 그것 좀 똑바로 말고 가르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엄마라는 글자를 알게 하고 싶으냐 영 어 음 이거 언제 가르쳐야 이 음자를 알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엄마 서라 말이에요 이게 엄마다 이게 엄마야 이게 엄마야 오늘도 엄마 내일도 엄마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이렇게 생긴 것은 엄마다고 대번에 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한 달 가르쳐 봐 엄마 글자를 쓸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머리 구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석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애들이 어려서 그러면 어떻게 되고 넘어지면 어떻게 알고 합니까 걷다 보니까 걷는 것이고 넘어지면서 또 걷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말 배우는 거예요 신앙 생활도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초부터 안 가르쳐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쉽게 설명을 안 해요 목사 원망하지 말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영직인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여러분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나 그래도 와가지고 한마디라도 듣고 가야지 아직도 여러분 혹시 손주들 붙들고 앉아가지고 가나다라 가르치고 아야의어 가르치면 그건 아이들 공부 망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아이들 공부 망치는 거예요 그거는 글자 다 배우고 난 뒤에 5학년 6학년 그때쯤 되면 우리말의 구조가 자음과 모음으로 돼 있구나 6자리 1,6자리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걸 갖다 붙이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 아들은 40도 중반된 아들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부산에 가면요 대연 로탈에 가면 병원 이름이 이런 데가 있어요 저희 학부 행위도 했고 그 집 아도 제가 가르치습니다마는 이상원 정형외과 이런 병원이 있었어요 병원 간판에 붙어있잖아요 애가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아빠 아빠 나는 십자가 붙어있죠 병원이니까 나는 저거 읽을 줄 안다 그래요 한 읽어봐라 이병원 이라는 거예요 왜 병원이 막고 있잖아 이자도 알죠 원자도 알죠 유치원의 원자거든 만날 바 있으면 원자는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르겠거든 그게 이병원 그러더라고 야 그거는 병원이 아니고 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선생님 이름이다 그 선생님 이름이 뭔데요 이상원이다 다음부터 이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저게 상자구나 여러분 신앙적인 경험과 믿음의 성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라야 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이지만 오늘 여러분 같이 이야기하시고 뭔가 하면 겨자씨 얘기죠 겨자씨 얘기입니다 이 겨자씨는 치극히 작은 씨앗인데 자라면 큰 나무가 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오면 나물보다 커서 나물 나물은 풀입니다 그런데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된다 종류가 달라요 첫째 여러분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나무와 같은 존재다 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우리는 풀이 아닙니다 죽고 말은 풀이 아니에요 우리는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 그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자꾸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초월성 이걸 초월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에는 세상을 초월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같이 비웃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한다고 같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른 나무예요 다만 씨앗을 갖다 놓으면 상추 씨앗이나 코스모스 씨앗이나 배추 씨앗이나 겨자씨 씨앗이나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왕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한대요 제가 그 간증을 했는가 모르지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부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아이가 중학교 갈 때쯤 되니까 나도 서울 아이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 아이를 학교에 전학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요 저는 부산에서요 전화 왔고요 저는 예수 믿고요 왕따요 왕따 옛날에 저는 학교에서 전도받았지만 지금은요 학교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티에서 방송국에서 지금 주도하는 게 있죠 교회마다 대안학교 만들자 우리 예수 믿는 아이들 학교 보내놨더니 아이를 다 버린다고 왕따를 낳아요 그래 그 아이가 지금 세상 아이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서울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갚아버렸어요 그 아빠가 찾아와서 엄마가 찾아와서 우는데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혹시나 저희 교회에 설 제가 영상하는 설교 받는 5월 1일 날 어리주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풀과 다릅니다 우리는 나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를 시키더라도 왕께서 따로 세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왕따다 그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더라도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른 의식을 가져라고 제가 아이들이 그렇게 부탁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왕께서 따로 세운 사람 이게 겨자시라고 이게 이게 오늘 본문에는 겨자시라고 세상 사람과 달라요 물론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얘기했죠 친구 가운데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 가운데는 판사 검사도 있지만 의사도 있지만 친구 가운데는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 가운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속이 고루고루 갖춰야 되는 이 세상인데 지금은 세상이 그렇지 않아서 저보다 귀족적인 것만 생각한다고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 이게 오늘 자라야 하는 이유의 첫 번째인데 왜? 그냥 두면 씨앗으로 그냥 남아있으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리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씨앗은 썩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수해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이 목사도 그냥 목사된 거 아니잖아요 저도 서류 많이 받았습니다 바보 같은 자식 시골에 가서 농산에 짓지 저렇게 경찰서 붙들고 맞고 통행 금지 시간에 잘 데 없어 공원에서 자다가 방범들한테 맞아서 대가리 터져서 피가 흐르고 말이에요 지뢰감에서 공부한다고 저도 온갖 소리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향에서 저를 알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저를 몹쓸 인간으로 놀림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요사이 사람은 너무 그냥 상치를 잘 받아 그냥 조그냥 그러면 상치 받는데 심지어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상치 받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극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께서 따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알의 씨앗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터져서 뿌리가 나오고 터져서 삭이 나오고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다짐해야지 그걸 참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지만은 인내하는 종교라는 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참아야 되고 인내의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사기 트고 어려울 때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너무 좋은 장노님인데 너무 그냥 힘들고 어리니까 저한테 봐서 혹시 보시는 분은 저한테 막 그냥 고함을 지르고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혹시 제 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웃잖아요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연세가 여덟이 너무 나이 많은 장노님인데 얼마나 억울하면 저한테 호소해서 저한테 고함을 지르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 다 보셨다고 제가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웃잖아요 많이 웃고 그 근사님 제가 어깨 두드리고 안아들이고 그리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런 일을 당해야 되나요?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뭐든지 사랑은요 인내하고 참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밥 먹고 난 데도 올라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하면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면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러겠어요 제가 여기 와서 설가들의 소식을 듣고 만나기 힘드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면 제가 마음이 더 아프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누가복음 21장 19절 제가 성경 9절 얘기했는데 안 받아 적죠 다 외우니까 그렇게 했지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의 싹이 날아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명의 싹이 났어요 생명의 싹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풀과 달라요 풀과 달라요 자 우리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두시고 어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정말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영양이 좋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라하면 영양가가 풍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영양가가 풍부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할 때는 오래됐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우유를 물 마시지 마셔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선생할 때는요 입학식 하면 전부 다 손수건 달았잖아요 왠만히 입학식 하면 애들이 코가요 이마 그럼 영감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도 이해를 못해요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는 코가 그 영양이 다 나왔다 해요 딱 가면요 그 교복에 번들번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수건 안 써요 애들이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양실조래요 그게 코가 그렇게 감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코야들 코야들 그래서 전부 다 입학식의 상징입니까 여기 손수건다는 게 상징이잖아요 어디에 그 뿐입니까? 애들 머리에 흔대는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이놈도 보면 흔대 저놈도 보면 흔대 어떤 아이들은 고름이 질질 나니까 제가 초등학교 선생할 때는요 남학생 여학생 슬껍을 못 앉습니다 귀 앞에 머시매가 고름이 줄둘나고 머리에 흔대가 나는데 뒤에 있는 여학생이 가만히 있나요? 앞에 있는 여학생이 흔대 가면 뒤에 있는 머시 그냥 연필을 쿡쿡 찔러 샀고 게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책상에 줄을 쫙 꺼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런 시대에 초등학교 선생 했잖아요 그때의 정구정책이 뭐냐 우유 많이 먹여라 우유를 물 마시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나중에 저는 마지막에는 살이 바뀌었기 때문에 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었어요 다 부잣집 아이들이고 괜찮은 아이들이니까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아이고 처음에 초등학교 선생 발령대가 1976년에 고등학교였는데 78년에 제가 초등학교 선생을 발령났거든요 고등학생과 또 다르잖아요 고등학생 여고생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교복 입고는데 밤에 되면 이런 스캇도 입고 머리 쫙 길거리고 가고 도망가고 그런 아이들 보면 지금 우리 학교 학생이 선생님이니까 도망가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학교 하면서 향수를 뿌리고 온다고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그런데 초등학교 교실에 들었으니까 냄새가 그냥 확 지르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방에 75명 80명 제가 처음 가니까 한 90명 앉아있어요 아마 90 몇 명이던 것 같아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다 영양의 문제예요 건전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풀과 다른 나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진짜 영양가를 취해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지 먹지도 안 하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먹기 싫대 안 먹는다 소리를 못하고 안 먹는다 소리를 못하고 그냥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으러 취하버려 여러분 저는 목사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 영양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공감의 성경일 게 아닙니까 이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바이블 성경 왜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온갖 방법 다 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하고 49차 석석 달 만에 한 번씩 보고서를 내니까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지 얼마나 되는지 나온다고요 4, 5, 9, 27, 4, 3, 3, 4, 12, 127 10년 넘었네 그런데 이게 어쩌고 이것밖에 안 되지 제가 만 12년이 지났는데 여하튼 보니까 제 49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부임하면서 교인들에게 매일같이 성경 읽기 하고 아침에 성경 읽기 전에 밥 먹지 마라 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트 여러분 지금 교수하고 있는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하고 떨어져 서울에서 공부했지만 하숙집에 가면 책상 앞에 이 붙어 있었어요 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트 무슨 말입니까 성경 안 읽으면 아침 안 먹는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인데 그분이 해갑이 돼가지고 문집을 내는데 벼랑간 대학 다니는 제 아들이 제게 찾아와서 아빠 아빠 대신에 교수님 해갑 기준 그 글에 자기 글을 하나 실게 해달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걸 썼어요 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트 제목이 그 책이 지금도 있어요 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트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저 아들 팽개쳐놓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아빠로서 자식을 제 마음대로 팽개쳐놓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팽개친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안 하는 대신에 그런데 저는 감사하고 고맙게도 이 아이가 평생을 이것을 자기 모토로 삼아왔다는 이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영양제입니다 영적인 양식은 성경입니다 부탁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제발 제발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 교인들이 그럽니다 목사 설교 듣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제발 성경 좀 읽어라 하루에 한 장 이상 꼭 읽어라 왜 성경도 안 읽어놓고 아침 먹냐 말이에요 그럼 무슨 영양이 공급되고 영혼이 자랍니까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마세요 목사님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반찬 밥 영양가 다 계산해서 요새는 그렇게 한다고 합디다만 하기는 다 영양가 계산해서 먹나요 조회는 영양가가 뭐가 있고 뭐 이런 비타민C가 있고 뭐 이런 비타민D가 다 계산해서 먹나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먹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읽어요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호흡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겪으면서 아마 절실히 느꼈을 거예요 성장하는 데에서는 호흡이 절대적입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독을 마시면 안 됩니다 매연 마시면 안 됩니다 미세먼지 마시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크 쓰는 거 아니에요 호흡할 때 코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코로 들어가는 게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산소가 여기에 흡화가 있습니다 흡화가 여기에는요 이 심장에서 오는 심장에서 오는 이 동맥을 통해서 수많은 실피줄로 되는 꽈리로 돼 있어요 이 흡화는 실피줄로 돼 있다 코에 산소가 딱 들어오면요 이 실피줄로 산소를 딱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증맥 심장으로 가잖아요 뭘 가지고 갑니까 호흡한 거 가지고 들어간다니까 호흡한 거 그러니까 이 심장이 오면 이 심장에 또 온몸에 그냥 피를 보낼 때 바로 여기에서 도는 이 산소를 온몸에다가 날라주는데 어떻게 나릅니까 우리 장을 통해서 위를 통해서 큰 창자 작은 창자 소장자 여기에서 전부 다 음식을 분해해가지고 이걸 여기에 코로 도는 이 산소가 이걸 가지고 온몸에 날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리를 움직이고 근육을 생기고 팔에 힘을 생기고 머리에 힘을 생기고 하는 것은 바로 코로 들어간 이 호흡 때문에 온몸에 날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체험한 게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이놈의 실피줄을 망가뜨리니까 이 흡화를 망가뜨리니까 폐렴이 걸려서 죽잖아요 여기에서 이 산소가 일로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용케 심장으로 갔는데 여기에 산소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바이러스가 따라가가지고 심장을 파괴시켜가지고 그냥 심장을 상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죽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쓴다고요? 아니에요 숨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매연 이게 들어가니까 이 폐로 들어가가지고 심장을 가서 온몸에 날라줘야 될 이 산소가 자기 작동을 못하면 몸에 영양이 공급 안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좋은 거 먹으면 뭐 하냐고 먹지 않는데 무엇인지 모르겠다고요? 성경 말씀이 뭔지 몰라도 취하고 난 뒤에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 언제 먹었던 음식인데 그게 영양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씀이 응답이었구나 크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말씀 깨달아요 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목사님 오늘 기초적인 얘기만 하네요 우리 기도원에서 이 기초적인 얘기 들으려고 왔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라야 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야 합니다 살아가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그때가 좋았지 그때 믿음이 좋았지 이 믿음 가지고 산다고 내일이 생각하면 더 좋지 못한 믿음 가는 사람 아이고 어제도 괜찮았다 아이고 이게 믿음이냐 자꾸 그렇게 퇴보하는 사람이 되면 성장이 안 되죠 이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크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냐 우와 하나님의 진리 깨달았다 내일 생각해 보면 아이고 어제 그건 아무것도 아니네 오늘 내일 모레 여러분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 손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그게 말씀할 때 은혜가 있던데 내일은 아이고 그게 큰 은혜인데 오늘은 더 놀라운 은혜 주시네 나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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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장이라고 그게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야 되고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야 되고 부모보다 자식이 나아야 되고 스승보다 제자가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래야 영양가가 소화가 되고 온몸에 날라주는데 이 호흡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호흡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만 지식적으로 읽으면 머리에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 신앙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왜 안 나면 목사님 말 또 마세요 우리 남편은 내보다 성경 더 잘 알아요 내가 뭘 하면 가르친는데 우리 남편이 더 잘 가르쳐줘요 그런데 왜 교회는 안 나옵니까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안 나올 리가 없지 날이 좀 지나보죠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호흡 안 하면 죽어요 죽어 산소가 공급 제대로 된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과 기도 가장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공급해 주는 산소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부쩍부쩍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번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들은요 옛날에는 이거 별로 문제 안 삼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육학에서는 이 왕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 그렇잖아요 왕따다니까 목숨까지 끊어요 왕따다하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이 못해요 우울증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우울증을 한다고 어린아이들이 조증이 와가지고 조울증을 낳은 어린이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뛰어놀고 달리고 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니까 왕따다하고 집에도 인정해 주는 사람 없고 친구 없고 혼자 외롭고 어린아이들이 그거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육학에서는 제일 심각한 문제로 법까지 제정했잖아요 오우 지금 왕따 문제는요 신고하면 신고하면 그거 지금 상담사가 달려야 하고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아주 집중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교가 중요하지 교회에 친교가 뭐 중요합니까 만나면 그냥 먹고 만나면 놀고 만나면 그런데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일곱 가지 특성 제가 와서 말씀드렸죠 기찬말교 뜻감봉 기억하세요? 하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죠 기도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말씀 듣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뜻을 나누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기찬말교 뜻감봉 교회 초대교회 이 구간의 특성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못 받아 적었어요? 기찬말교 뜻감봉 그 일곱 가지 이 교제가 없이 영적 성장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나는 교회만 나오면 됐지 남성교회 여전도에 들어가라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구역하여 교회만 나오면 됐잖아요 나중에 영적 우울증 걸리면 해결 방법이 없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데 기도원에 오셔도요 기도원에 오셔도 기도하시고 식사하시고 서로 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기도하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다 보면 아예 마이 있는 거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자 어디 종로 어디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러지 마시고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매주 월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강남 금식기도에서 만나자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지도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 김성강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했더니 기도원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둘이서 식사했거든요 목사님 마지막에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서 처음 봤다 그러시더라고 기도원에 와가지고 신교하고 교제하고 그런 분위기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불가능합니까 다 테이블 있고 쉴 수 있고 다 돼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친교하는 거예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에요 기찬발교 뜻감복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 아이들이 자른 아이들이 어린 자이들이 성장해서 절대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은 왕따가 안 되는 것처럼 자 그게 해결 방법은 제가 왕께서 따로 세운 사람이다 하는 금지를 심어주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제 성도 간의 친교입니다 교회에서 혹 자존심 상하거들랑 기도하는 사람끼리 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끼리 그러면 신앙이 건전하게 자랍니다 그러면 어떤 나무가 된다고요? 나물과 다른 큰 나무가 됩니다 첫 번째는 포기해야 됩니다 썩어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씨앗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영양가를 섭취하고 호흡을 하고 교제를 해야 성장합니다 장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순서 이거는 제가 지금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성장의 요소입니다 첫째는 씨앗 그 다음에 성장 세 번째 따라합시다 큰 나무가 되자 잘 보세요 오늘 본부 말씀해 큰 나무가 되며 새들이 와서 깃들이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예요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교회 그 그늘에 사람들이 쉬고 그 가재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나는 다 자랐는데 그래요 어린아이 성장을 얘기했다면 다 자랐어요 성인이 됐어요 어른이 됐어요 장성한 사람이 됐어요 장성한 사람 이것을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장성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해야 되는 게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다 컸다고 나는 40인데 50인데 다 자랐으니까 운동 안 해가지고 어린이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하루에 만오천부를 걷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도 목적지 두 정류장 미리 내려가지고 두 정류장 걸어서 갑니다 그러려면 하루에 만오천부 못 걸어요 전철을 따도 전철 한정거장 먼저 내립니다 5분만 빨리 나서면 되는데 그거는 5분 때문에 운동을 못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어른도 운동해야 됩니다 70, 80대 운동해야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땐 그랬죠 매일 살라고 빠독빠독 운동하고 그러는데 차라리 살만큼 살다 가지 그랬는데 그거 아니더라고 이제는 살만큼 살았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다 한갑 지나고 진갑 지나고 65 지나고 저도 이제 70 다 됐습니다 제 후임자 구한다고 벌써 지난주 신문에 났어요 저도 그 정도 나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 안 하면 되겠어요? 영적인 운동이 뭡니까? 영적인 운동은 전도가 영적인 운동이에요 봉사하는 게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안 했는데 이 70 다 된 사람이 교회 문 앞에서 전도 피켓 들고 서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장남이 보고 그랬어요? 나 은퇴하면 주일날 되면 이거 교통봉 들고 나 길거리에 서 있을 거라고 교회로 들어가라고 하죠 차 지나고 나면 이거 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운동이잖아요 운동 그러니까 영적인 운동은 전도하는 게 영적인 운동이에요 봉사하는 게 영적인 운동이에요 기도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영적인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컸다고 나는 영양간 섭취했고 호흡했고 교제해서 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 됐다? 장성한 그리스도인 가장 특징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에서의 활력이 있어야 되고 움직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거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다른 보공사처럼 웃기는 체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핵기적인 그런 것도 없고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병든 자도 많이 일으켰는데 요새는 귀신 들린 사람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능력 나타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살아오면서 신실하게 오전 제가 얘기했죠? 신실한 다른 건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원에 내가 올 때도 그저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에게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루가 강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장승한 그리스도인 나는 온전한 성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나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시거든 이제 여러분들 이 얘기는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될 운동이 무언가 그걸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새들이 이 깃을 들이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70이요 나는 이제 80인데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이제부터 새들이 와서 깃들인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잘해야 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요소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가장 바라는 것 엄마 아빠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자식들 성장하는 것이고 키 잘하는 것이고 지식 잘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장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편협하고 옹절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어머니와 같은 큰 마음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품고 이웃을 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읍시다 내일 대통령 취임하신다고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초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알잖아요 저는 벌써 저희 집사람이 가거든요 나는 그걸 알지만 우리 잘 몰랐던가 봐 여보 11시부터 취임시간데 8시 반까지 오래 8시 반 2시간 반이나 기다리고 취임시간데 3시간 반이나 어떡해 나는 화장실 1시간만 지나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 얘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만 나이 많은 어른들은 다 알아요 그 방법이 뭔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손톱깎이도 가져오지 마라 물병도 들고 오지 마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시간데 그게 그저 물병이라고 하면서 큰일 나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4만 명이나 오는데 연락이 왔어요 초청장 오기 전에 목사님 초청하고 싶은데 그래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할 일이 많아요 거기서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미안합니다 기도도 많이 할게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집사람들도 초청이 왔어요 내일 갑니다 저희 집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이 본인은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줘야 되지만 대통령이 나라 지킵니까 장관들이 나라 지키냐고요 제 아들이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군사 전략가고 전문가입니다 제 아들이 나라 지켜요 오전에 자랑은 좀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의지에서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은 구국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부터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해서 기도해였던 기도원입니다 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꿈꾸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큰 가지 그 기도에 힘입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가 살아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암에서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